연방 하원의 연준과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를 폐지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공화당 하원의원 20여 명이 공동발의자로 그 이름을 올려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 법안은 연준이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연방준비제도법을 없애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999년 롬폴 전 텍사스주 공화당 하원의원의 첫 발의를 시작으로 연준을 폐지하자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2013년 이후부터는 이런 법안이 발의된 적이 없었는데요. 메시 위원은 이번에 성명을 내고 인플레이션을 진정으로 낮추고 싶다면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연준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코로나 기간 연준은 수조 달러를 찍어내 재무부에 빌려줬다며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고 전례 없는 적자 지출을 가능하게 했다며 폐지 법안 도입 이유를 밝혔습니다.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도 올해 초 인터뷰에서 자신이 대통령으로 재선 시 제롬 파울 연준 의장을 재임명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는 등 연준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적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연준의 통화 긴축 정책에 반대하며 파울 의장과 번번이 충돌하기도 했었습니다. 일단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부 측근들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대통령 자문을 받게 된다는 내용의 정책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110년 이상 역사에 미국 중앙은행 연준을 없애는 이 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는 보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앙은행 연준의 차기 의장 후보로 꼽히는 크리스토퍼 월로 연준 이사가 달러와 같이 이승 이상이 예전만 못해줄 수 있다는 취시로 발언해 그 이목을 끌었습니다. 윌로 이사는 달러의 국제적 역할을 주제로 한 연준이 주최한 컨퍼런스에 참석해 달러가 세트할 것이라는 예측이 오랫동안 제기됐지만 달러는 여전히 가장 널리 사용되는 통화람에서도 달러가 다양한 도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정학적 긴장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 중국 위안화 사용을 강화하려는 중국의 노력과 또 경제적 분열 등을 달러 사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나세면서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탈달러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또한 이번 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양국 교역의 90%가량이 러시아 로브라나 중국 위안화로 결제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미 중국은 러시아 뿐만 아니라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등과의 교역에서도 중국 위안화로 거래하고 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 인민은행이 미국 국채를 매도하는 대신 지난달까지 18개월 연속 금보유량을 늘린 것 또한 탈달러 움직임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의 원로이사는 디지털 통화 이용이 늘어나는 것 또한 달러의 지배적 역할에 대한 도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달러 수요가 갑자기 늘어난 사례를 들면서 미국 달러가 위기 상황에서 피난처로 쓰이는 현상을 놓고 미국과 전세계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금융 안전성 문제에도 주목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로이사는 지난 트럼프 행정부 때 제임스 플러드 전 샌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의 추천을 받아 연준 의사로 지명됐는데요. 이제 트럼프가 만일 대통령의 재선에 성공한다면 2026년 5월에 임기를 마치는 제롬 파울 의장의 후임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플레이션이라며 가격을 올리면서 수익을 챙기려는 기업들이 이제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에 발길을 끊어버리자 다시금 가격 인하를 통해 고객 잡기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음료수 1달러, 머핀 세트 3달러, 물티슈 99센터 미국에서 저가 상품 출시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패스트푸드 체인인 웬디스가 3달러짜리 아침 식사 콤보 메뉴를 시작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베이컨과 계란, 치즈가 들어간 머핀을 감자튀김과 함께 제공하는 구성입니다. 경쟁사인 맥도날드가 5달러짜리 메뉴를 내놓기로 한 데 대한 대응인데요. 앞서 맥도날드는 다음 달 25일부터 단 한 달 동안만 5달러의 맥치킨과 치킨너겟 4조각, 감자튀김과 음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다른 레스토랑 브랜드인 애플비 역시 1달러짜리 마가리타 음료와 또 50센트짜리 뼈 없는 닭날개 메뉴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애플비는 가격 인하와 관련해 전체의 40에서 45%를 차지하는 연소득 5만 달러 미만 고객들이 외식 빈도를 줄이고 메뉴를 조절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가격 인하 결정 이유를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껏 달궈진 할인 경쟁은 소매업계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소매업체인 타겐 역시 우유와 고기, 기저귀 등 약 5천여 개 품목의 가격을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달러 19센트이던 16개들의 물티슈는 99센트에, 4달러 19센트에 판매하던 냉동 비자는 3달러 99센트에 인하됩니다. 경쟁사인 월마트도 앞서 약 7천여 개 품목에 대한 일시적 할인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초저가 마트를 지어하는 RD 역시 250개 품목의 가격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로이터통신은 여전히 높은 식품가격과 대출 부담으로 현금이 부족한 고객들은 보다 더 저렴한 제품들을 찾고 있다며 소매업체는 보다 많은 고객을 유도하기 위해 이제 할인 경쟁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단 외식업계와 소매점들의 인하 경쟁이 인플레이션 개선에 과연 얼마나 기회할치는 미지수라고 합니다. 전체 물가에서 외식과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인데요. 지난 4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에서 외식비가 차지한 비중은 5%였습니다. 18%를 차지하는 상품 물가는 이미 전월 대비 0.2% 하락 추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한편 소비자 물가 지수의 61%인 근원 소비자 물가는 전월 대비 0.5% 올라 상승폭이 여전히 가파른 상태입니다. 미국에서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 출생자인 젊은 G세대 사이에서 신종 폭탄주 문화가 확산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SNN 방송은 일명 보그라는 것인데요. 보그 즉 마식이란 무엇인가? 왜 이 여행은 위험한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 대학생들 사이에서 퍼지는 술 파티 문화를 조명했습니다. 이 보그란 블랙아웃 레이시 갤론 다시 말해 필름이 끊기도록 맹렬히 마시는 술이라는 말의 약어로 증류수와 물, 향미료와 전해질 음료 등을 섞어 1갤론 크기의 용기에 담은 폭탄주를 의미합니다. 요즘 대학가에서 인기를 끄는 낮시간대 파티인 다티에서 보그를 주로 마신다고 합니다. 보그가 과연 언제 처음 시작됐는지 추적하기는 어렵다고 CNN 방송은 전했는데요. 다만 치단해 3월 매사 취했을 때 에모스테 캠퍼스의 학생 20여 명이 학교 인근 야외 파티에서 술을 마시다 구급차로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보그가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한 적은 있습니다. 이 같은 술문화는 대학가를 넘어 고등학생 사이에서도 현재 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전문가들은 보그를 마시는 행동이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보그의 알코올 함량이 높아 한 잔을 마시더라도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나 알코올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중고생들, 대학생들, 젊은이들이 보그를 만들 때 보드카를 들이부을 뿐 그 양을 재지 않는다며 보그의 위협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보그를 즐기는 모습이 틱톡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면서 그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마저 휘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 정신과 중독의학 렘프케 교수는 보그의 더 큰 위험한 점은 위험하고 일탈적인 행동을 하고 또 이를 SNS에 퍼뜨려 이것이 보통의 행동인 것처럼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도 트럼프 관련 소식은 이어졌습니다. 프랑스 깐르 영화제 경쟁 부분에 출품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생을 다룬 영화 더 어플리엔티스 한국말로는 견습생이죠. 이 영화가 트럼프를 강간복으로 묘사했다고 워싱턴포3가 보도했습니다. 영화는 트럼프가 뉴욕 부동산 재벌 시절 냉혹한 변호사 겸 정치 해결사 로이콘이라는 인물을 거의 부모처럼 모시다가 그가 에이스에 걸리자 결별하는 과정과 첫 부인인 이바나와의 만남과 이별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 시사회에서 청중들은 이바나와 함께 걷던 트럼프가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자기가 스키를 잘 탄다고 말하는 장면으로 폭소를 터뜨리게 됐는데요. 하지만 영화는 전반적으로 어둡고 으스스한 분위기였습니다. 영화에서 트럼프는 사악한 악당으로 묘사됐는데요. 1990년 이바나 트럼프와 이혼한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 세부 묘사에서 트럼프가 유혈이 낭자한 모습으로 지방 제거 수술과 얼굴 주름 제거 수술을 받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바람을 피우고 대머리를 가르는 행동을 시사하는 장면인데요. 이어서 트럼프가 이바나와 말다투를 벌이다가 넘어뜨린 뒤 성폭행을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이바나가 혼인 중 강간을 당했다고 발언하면서 크게 화제가 됐지만 2015년 이바나가 이 발언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영화는 유부남인 트럼프가 애틀란틱 시티에서 상반시를 벗은 여성에게 구강 성행위를 받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스티븐 정 트럼프 선거 캠프 대변인은 이미 오래전에 거짓으로 판명된 것들을 기반으로 한 지어낸 이야기라며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을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이란계 덴마크 국민인 알리 압박시 감독은 트럼프를 영화 소재로 삼은 것에 대해 파시즘의 부상을 다루는데 트럼프가 최상의 소재라면서 선한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입을 다물어 왔기에 영화를 만들어야 됐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정치 영화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한 건데요. 한편 영화에는 로이콘 변호사가 트럼프에게 끝없이 공격하고 절대 잘못을 인정하지 말고 모든 것을 부정하며 패배를 인정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장면도 나오게 됩니다. 한편 트럼프의 절치인인 미식 축구팀 워싱턴 커맨더스의 구단주 대니얼 스나이더가 영화가 트럼프를 칭찬하는 내용인 줄 알고 투자를 했지만 비난하는 내용인 줄 알고 투자를 중개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